황세영 전 울산시의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변화와 세신을 내걸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. 황 전 시의장은 지난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가 시당 위원장의 무능한 리더십이었다며 자신이 위원장이 되면 수소기반 경제자유구역 사업과 반구대 암각화 보존, 울산형 뉴딜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현 시당 위원장인 이상헌 국회의원이 연임의 도전함에 따라 민주당 시당 위원장 선거는 2파전으로 예상되며 선거는 다음 달 1일 실시될 예정입니다.